요번에 저희들이 한번 알겠습니다. 연습할 때 박보검씨가 2번을. 카메라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죠? 두 번째가 보검이가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죠. 그런 거 아니죠? 그냥 그냥 느낌상 그런 거예요? 저희도 이거 해야 되잖아요. 예. 박 보 검 검 나올게요. 1 2 3. 아셨죠? 네. 그럼 저희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꺼! 꺼! 겁나 웃겨! 1 2 3. 아! 아! 오케이. 오케이. 둘. 아! 이게 뭐야? 이승희야? 어! 이게 뭐야? 이승희야? 2번, 3번이 최대한 틀어가지고요. 보금이 박았어? 괜찮아요. 괜찮아? 아파. 이게 탈 때 그러더라고. 이런데 막 부딪혀. 아프지 않냐? 괜찮아요. 어디 부딪혔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지금 좀 너무 빨리 탈 때 그러더라고. 형 얼굴에 안 닿았어요? 안 닿았어, 안 닿았어. 이게 너무 무섭다, 이게. 괜찮아, 괜찮아. 발 신경 안 써도 돼. 오케이! 지금 괜찮았어. 오케이! 준비! 우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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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후!